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세계자본주의가 재편성이 되는 정말로 국제사회가 커다랗게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3.1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죠. 제가 작년까지는 독립운동사 특강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3.1운동이 어머니가 되어서 낳은 훌륭한 옥동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작년에 어느 한 여성단체에 가서 특강을 하다가 항의를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꼭 옥동자야 하느냐. 이게 성차별 아니냐. 그래서 그때 아,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1운동이 어머니가 되어서 낳은 훌륭한 자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로레타리아들이 이제 브루조아를 상대로 해서 혁명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독립운동과 비교해 보면 우리 독립운동은 이민족을 침략을 상대했던 게 독립운동이고 러시아 혁명은 같은 민족 내에 계급투쟁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동질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린이 그 돈을 일부를 이제 우리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우리가 레린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레린 자금이 들어와서 임시정부의 운영 자금을 삼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에 1910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우리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만주나 연해주 지역 그리고 멀리 미주 여러 군데 우리 한인 사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지고 이 독립운동 기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독립운동이 이제 전개가 돼 나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이런 역량에 바탕을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1917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유력한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은 뭐냐 하면 지금 황제가 나라를 되찾을 그럴 의지가 없으니 이제 황제에 관한 기대는 우리가 포기하겠다. 황제가 나서지 않으니 그다음에 나라 찾는 일은 우리 백성이 나서겠다. 민의주인이다. 국민의주인이라는 걸 선언을 해요. 황제의 주권 포기설에 국민주권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정신적 배경과 선언적 배경은 그 2년 전에 있었던 상하이에서의 대동단결 선언이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몰려다니면서 면사무소 때려부수고 헌병주제소 때려부수고 일본인들하고 격투를 벌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7월 4일로 이렇게 미국이 하고 있죠. 미국이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는 그 까닭은 정부를 수립한 날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았던 날도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바로 1776년 7월 4일날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전세계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가장 유력한 나라조차도 자기네들 역사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날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일각에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또 미국을 굉장히 뒤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굉장히 존중하면서 우리의 3.1운동을 역사적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역사의 인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